여기도 제철 여기도 제철 여기도 제철 여기도 제철 하나도 제철 그리고 구름을 오, 맛있겠다. 으, 뜨거워. 우와, 맛있겠다. 감자가 어딨는지 안 보여. awesome- 펠베판. 아, 주민펠베판이다. 날아, 진짜. 아 맛있다 좀 더 꺼내먹어봐 도구로 써야돼 나는 어제 탈불통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난 그래도 어제 탈불이 사왔어 그게 더 맛있어 확실히 여기가 훨씬 낫네 와 들어 와 와 진짜 많다 엄청 좋음 웰컴 케이크라니 나갔다 왔더니 이런게 생겼어 파티 와 과일 진짜 많다 와 과일 진짜 많다 아 아 웰컴 케이크 나갔다 왔더니 이런게 생겼어 스탑프루츠 이게 맛이 제일 궁금하다 로즈애플이라던데 요거 2개에 100원 원래 3개에 100원이라 했는데 아저씨한테 뭔가 낚은 느낌 손바닥 야 이건 얼굴에다 갖다 대도 되겠다 이거 보시오 얼굴 많아오 그치 나는 로즈애플 들어 그래 넌 로즈애플 들어 대추래 대추 여기 대추래 차가 사이즈만 사람들이 아오리인줄 알고 먹는데 대추라 그러더라고 서비스로 가던거 우리 말똥이 베이비서비스 과일파지 참고 참외같아 참외 음 맛있다 이거 서비스로 받았는데 괜찮네 이게 로즈애플 로즈애플 로즈애플이 오히려 좀 흰거운거 같아 근데 시원하고 살짝 출근한맛 수커러 먹어봐봐 조금 더 안고 그래도 좀 더 내 옷이 더 줄까 스파크 스파크 한쪽은 먹어야지 한쪽은 안됐나봐 먹어야지 그래 대만 수커러기 대만의 이거 없을까 흐흫 그러네 우리가 어제 먹은 딱 그 맛이야 그게 이거네 배짚는 소리 무 짚는 소리가 난다 로즈애플 왜 왜 이거 먹고 먹으니까 달지 엄청 달해 그래 왜 아까부터 내가 이거 두개로 먹었는데 아무튼 안달았는데 진짜 나 이거 왜이렇게 달아 갑자기 물에서 확 단물이 나와서 짠 스파크 스파크 짠 스파크 껍질째 먹는거야 껍질 없는거야 껍질 없는거에요 껍질째 껍질 깎았어 껍질 깎았어 얇아서 껍질이 그냥 나와 껍질이 그냥 나와 껍질 먹어봐 우루만은 잘 모르겠어 냄새는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 껍질 껍질 히히히히히히히 새콤한 냄새 나 새콤한 냄새 나 새콤한 냄새 나 우리 껍질 같이 먹는건가 맛이 없어 그치? 농약만 나는거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한 번의 경험으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. 맛이 엄청 안 먹어 흐흐흐흐흐흫 야 표식됐어 이거 뭐야 얘 왜이렇게 먹었대요 흐흐흐흐흫 이거 뭐야 이거 이빨짱만 났어 아니 앞에 했는데 줄이 쫙 나왔는데 주완살 아니야? 아니 농약 맛은 나 안 그래? 농약 맛은 나? 농약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먹어본 맛이야 사실 블로그에서 이거 맛있다고는 안했거든 그냥 신경이 모양이니까 야 김병 맛내 뭐야 맛있다며 정글? 모양이 다 꼈다 내일도 사진만 찍고 안 먹는다 망고나 먹자 망고나 먹자 망고가 짱이야 그래 빠연 망고는 꺼내놓자 두개는 후숙하게 꺼내놓는데 이거 말고 좋아 큰 망고는 해줘 이렇게 꺼내놓고 자자 역시 망고가 짱입니다 그럴까? 깜깜해서 안 보이네 이제 찍었어 어머나 이제 찍어내는 사람을 생각해 그는 그는 아래에 그는 이틀의 모습을 생각해 아직 안 보이네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